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업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랑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돼를 둘 것이라. 그래하면 내 하나님 여왁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왁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왁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왁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말씀은 24장에 이어서 이 땅의 약자들을 소중하게 보는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3000년 전에는 인간의 생명과 권리에 대한 가치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노예와 하측민, 여자와 아이들의 인권은 거의 짐승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사회 정의와 공평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소외당하던 하측민과 약자들 그리고 여자들을 위한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15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하나님의 뜻이 낮은 곳에 있고 그의 복이 약자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힘이 지배하는 약욕강식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열방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혜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래서 신명기의 목적은 가난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윤리에 멈추지 않고 열방을 향한 선교적 목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열방의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말했듯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going이나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에 더 이상 감동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25장 3절과 4절입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의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죄를 지은 악인에게 태형을 가할 때도 매를 지나치게 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동체의 한 형제이기 때문이죠. 이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에 대한 극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교훈으로 세상을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고 결국 용서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공의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면 그의 마음을 바꾸고 회객히 하는 것은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집에서 키우는 가축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라는 가축이 먹을 권리가 있음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공동체의 가축에게까지 자비를 행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인간이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연 만물과 동식물까지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대에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땅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잠시 빌려서 쓰다가 다음 세대에게 잘 넘겨줘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연 만물의 회복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저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저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에서는 온 땅의 피저물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을 때 그때의 자연 만물도 함께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낭비하고 함부로 훼손하는 행동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는 자연 만물도 우리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지쳤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주변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사무실에 있는 화분이나 꽃병에 꽂혀있는 꽃이 시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바쁘다는 핑계 같지만 사실 제가 영적으로 게을러진 증거입니다. 길가에 있는 꽃과 나무와 푸르른 하늘, 흰 구름을 봐도 아무 감각이 없는 것은 영적으로 병에 걸린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성령님이 충만할 때는 지나가는 길고양이에게도 극률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피고지는 꽃과 단풍들 노래하는 새들의 모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며 그때는 찬양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의 회복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다 싶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모델이 됩니다. 자연을 소중히 어기고 아끼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25장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비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성경을 볼 때 서양인의 관점보다 동양인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바로 그렇습니다. 서양 문화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더 가치를 두는 문화라면 동양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더 가치를 두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은 동양권에 속해 있고 공동체의 중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은 공동체를 아주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철학이 근대 이후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어느덧 우리나라도 서양 철학에 갇힌 개인주의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중요 가치인 공동체 문화가 이제는 우리에게도 낙설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경적 가치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이 본문은 형제 중 맏형이 가문을 이을 아들 없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 형수에게서 아들을 낳아 그 가문을 잊게 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생들에게는 결혼의 자유를 빼앗긴 것일 수 있지만 이 법은 남편을 잃은 아내의 삶과 그의 경제적 환경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의 선호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가치 그러니까 공동체 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어른들이 맺어준 대로 정원하고 얼굴도 못 보고 홀레이스상에 들어갔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구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 우리 시대의 결혼 문화를 보면 과연 공동체의 가치가 중요했던 과거의 이 결혼 문화가 잘못된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유로운 연애와 동거생활 남녀가 좋으면 금방 함께 살았다가 싫어지면 또 금방 이혼하는 그래서 깨어진 가정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중요한 시대의 이 결혼 문화가 과연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족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에 바로 진정한 행복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소중히 돌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얼마나 높고 깊은지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희망을 지키기 위해 로마인에게 핍박과 순결을 당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지식과 문화적 수준이 상당히 높았지만 성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타락하였고 가정도 많이 무너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인들이 볼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이 기독교인들은 그 삶이 너무 정결하고 가족사랑과 공동체를 위한 희생의 모습이 너무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던 로마인들은 점점 기독교인이 전하는 복음에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의 복음이 퍼지기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희생과 사랑은 지식과 문화 수준이 높다는 로마인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정말로 깊고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개인의 욕망과 자유가 중요했던 시대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과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지는 때 바로 그때 가족과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긴 기독교인의 삶으로 참 진리와 행복을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죄인까지도 형제로 여기는 그런 극률한 태도 그리고 자연 만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족과 공동체를 최고의 가치로 여김으로 참 행복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15절은 25장 15절은 그에 더하여 한 가지를 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줄을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지켜야 할 또 하나의 덕목이 정직함과 공정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이 넘칠지라도 정직과 공의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불의하고 이기적으로 보일 분위기 때문입니다. 주목자 급식사약을 저는 자주 섬기는데요. 이 주목자 급식사약을 할 때 철칙이 있습니다. 무엇을 드리려면 모든 분들에게 다 드려야 하고 안 드리려면 다 안 드려야 합니다. 만약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겐 안 주었다면 그때는 엄청난 사단이 일어납니다. 사랑과 섬김도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는 사람의 입장으로만 베푸는 자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받는 분이 느끼기에 왜 나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느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작은 일에도 정직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종교적이고 경건해 보일지라도 세상에는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우리를 볼 때 삶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삶을 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작은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 횡단보도 하나 건너는 것 신호 하나 지키는 것 그리고 쓰레기 하나를 제대로 분리해서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작은 섬진과 실천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두 번에 나눠서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내 주변에 작은 한 사람 그리고 자연환경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나의 삶을 통해서 아주 작은 생명까지도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에 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내 주변에 작은 한 사람 아버지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약자들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소홀히 여기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통해서 세상의 아버지라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한 가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아버지 놀랍게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 동식물과 자연 만물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사람 됨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내 주여 진정한 섬김과 겸손과 사랑과 자비와 아버지 내 주님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신명기의 성교전록 아버지 주여 무엇을 하고 무엇이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이 때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에 정말 선하고 정직하고 아버지 사랑이 많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런 삶을 통해서 아주 작은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세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아버지의 나눔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우리의 삶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신 이후에 더 깊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제게 주신 가정과 공동체를 진정 소중히 여기게 하여 없어서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고 오늘 하루 거기서부터 공의와 사랑을 바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에 치시고 더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 허락하신 이 가정 하나님이여 주님 성교의 가치 이 공동체와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여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개인의 욕망과 아버지 기회에 대해 아버지 주여 자기의 선택이 중요한 시대에 하나님이여 공동체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오늘도 아버지 내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나에게 소중한 가정 내 아버지 주여 아내와 자녀와 내 아버지 어머니를 아버지 주여 정말 주님 대하듯이 아버지 사랑으로 섬기고 아버지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리심을 회복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거리에 가면서 아버지 주여 작은 아버지 주여 정의와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도록 정직과 신실함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오늘 하루 주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